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오늘은 오이시러가 해외 출타 중인 관계로 잠시 꽁트를 쉬어가고 바로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의 스타케이 41회를 활짝 열어져치겠습니다 활짝 자꾸 오프닝멘트 치고 우리끼리 우는 거 자제해야겠어 왜?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일까요 저희는 요새 또 다시 오전 녹음으로 돌아왔죠 거의없다님과의 저녁 녹음을 뒤로 하고 원래는 저희가 오전 녹음을 그닥 즐겨하지 않았습니다만 컨디션 문제로 저녁 녹음을 했을 경우에 길어진 녹음 시간 때문에 이러다 자칫 12시에 귀가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요새는 오전 11시 녹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요 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제께 문을 닫고 갔는데 문을 또 열고 들어오니까 기분이 다운돼요 어제 가업권 녹음을 마치고 편집을 좀 하다가 새벽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새벽에 출근을 했겠죠 그렇죠 기분이 몹시 별로예요 집을 찍고 온 거죠 뭐 거의 사실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의 못 잔 걸로 사료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의 박새롬 매니저는 좀 엘레강스해 보인다 뭐야 분위기 있어 보인다 분위기 있어 보인다 분위기 있어 보인다 약간 꺾여야 돼요 사람은 기력이 약간 쇠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뭐랄까 은은한 매력이 은은한 입을 쫙 벌려서 은은한 은은 은은 옆에서 보면 발음이 잘 안 돼서 재밌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 마켓 홀짝 아 그 표현이 스스로 쓰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써줬잖아요 네 저는 딴지일보 기자이자 슈퍼에스타K 진행을 맡고 있는 홀짝 네 제 오른쪽에는 대신 한번 해주세요 네 슈퍼에스타K의 얼굴이자 정체성 딴지 라디오의 혼 혼 정상적인 혼 박새롬 엔지니어가 제 오른편에 앉아계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 왼편에는 드디어 졸라 반가운 얼굴이죠 네 여러분들이 기다려 맞이하셨던 두 분 머리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친근하게 오빠라고 불러주는 그 사람 카페 아키가 나와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최강여신 아키입니다 아 우채요 빨리 반겨줘 나 진짜 너무 반가워요 우리 홀짝 기자님도 오늘 저를 보자마자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왜 빠졌거든요 우리들이 처져있는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키야 밝은 친구 너클님은 아키를 보고 밝은 친구 우리의 비타민이 아니라 메스암페타민이죠 히로뽕이죠 히로뽕 너무 넘쳐 누가 부재에서 좀 비어있을 때 들어와야 돼 오늘의 주제에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존재감 자체가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거의 99% 아키의 요새 그 패턴에 맞춰진 이번화의 뮤즈예요 아키가 그렇죠 그리고 저에게 영감을 줬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저희가 그동안 다뤘던 주제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아 역설적이죠 어쩌면 모순될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렇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따 잠시 뒤로 밀어두고 네 네 오늘도 소비간증으로 소비간증은 오늘 좀 미니멀하게 미니멀리즘으로 네 미니멀리즘으로 오늘 또 오늘은 정말로 정말 전체적으로 미니멀리즘 네 오늘 아 주제 미리 말씀드리죠 요새 아키가 가벼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렇죠 미니멀리즘이죠 미니멀리즘이 몸인가요 네 미니멀리 뭔가요 번역해주세요 아 제가 2016년 새해 목표로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네 열심히 미니멀리스트가 뭔가요 네 미니멀리스트란 자기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중을 크게 두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강하게 하는 거군요 네 네 네 무조건 소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치있다고 응 하는 것에만 투자를 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군요 아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그냥 미니멀리즘 영어라서 미니멀리즘 잘하네 오빠 짱이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가치있는 걸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외에 중요도가 떨어진 것을 과감히 내칠 수 있는 사실 이 미니멀리즘이 적용돼야 될 대단히 큰 저기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끌어안고 살려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특히나 가족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러면 아키가 요새 가치를 두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치를 두는 곳이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근데 오빠가 말한 게 맞는 게 2015년을 너무 무절제하게 살아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연말에 여러모로 술도 많이 먹고 사람도 무분별하게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차분함의 가치를 두고 번잡함을 벌이고 있고 최대한 심플 거의 무소위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혼자 자취하는 여자잖아요 집이 엄청 작은데 옷이 너무 많아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옷이랑 같이 잔다고 침대 위에 옷이 다 놓여져 있거든요 옷장이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체 옷을 위해서 집세를 내고 있는 느낌? 이 옷들에 실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옷부터 버리는 거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거의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를 두세 개 정도로 옷을 다 버렸어요 엄청난데? 그래서 지금 거의 옷이 옷 아이템 있잖아 상의, 하의, 원피스, 모자 이게 아이템이 50가지가 안 돼요 그래도 많은 거 아닌가요? 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구두도 종류별로 입고 하잖아 하긴 코트만 해도 집에 있는 게 몇 개요 생각을 해보면 외투만 해도 너 몇 개 없어? 잠바 몇 개, 코트 몇 개 난 이미 미니멀리즘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옷에 쓴 돈이 얼마입니까? 옷에 쓴 돈이요? 옷을 사는데 옷 안 샀어요? 한 달 전에 훌륭하네 그래서 저기 아키가 대략 한 달쯤 전부터 그렇게 주변 또 여직원들한테 옷을 주고 다닌다고 아 그래요? 막 그랬다더만 옷 다 나눠주고 나눠주고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어느샌가 바뀌어서 다시 그것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지 않을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걱정되는 게 내가 성격이 좀 중도가 없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 너는 이미 버림을 무절자하게 하는 것도 있어 이게 언젠가는 또 극으로 돌아서서 무절자한 소비로 다시 돌아갈까봐 아니 좀 버리지 말고 쌓아놔서 좀 본가에다 좀 갖다 놓던가 아니야 아니야 버렸어야 될지 미련을 버려야 돼 그래 역시 역시 아키가 제 타입이에요 근데 그 미련 저도 약간 뭔가를 다 미련하게 하지 않으면 중간이 안 되는 타입이라 네 더 상세하게 그래서 오늘도 저희 방송 자체를 늘 늘 노력해왔으면 잘 안 됐지만 미니멀리즘으로 제발 사족은 최대한 덜어내고 오늘 방송은 또 역시나 한부를 한부만 나가는 거를 목표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일종의 소비 간증이었죠 방금은 아키의 근황이었으니까 근황 토크도 해봤고요 네 박새롬이도 오늘 소비 간증은 이제 버리는 데에 돈이 드는 게 경우에 대해서 아 제가 이제 어제죠 어제 오늘이죠 시간으로 치면은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바로 잠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사기를 제가 취미를 지난번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고 있는지 한 6개월 정도가 돼 가는데 그래서 그 뭐지 이름이 생각났는데 이재? 이재를 질렀어요 그래서 배송이 왔어요 이재를 진짜 안 지르려고 꼭 참다가 아무 집에는 없는 건데 이재은 그러니까 그거는 심지할 때나 사서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였는데 아 이재? 그래서 안 살려고 했는데 소묘를 연습할 때는 진짜 이재이 없으면 할 맛이 안 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폼도 나잖아 그래 이재를 샀어요 이재를 사서 이제 그거를 놔둘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집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나도 쓰레기 봉투를 사와가지고 미친듯이 청소를 했어요 이재를 놓기 위해서 청소를 하다가 밤을 샜어요 정말 이재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매트리스도 이제 버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그 홈페이지 가서 우리 대형 폐기물 같은 거는 버릴 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쓰레기도 쓰레기 봉투 버려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봤거든요 일단 대형 폐기물은 뭐 보면은 우리 스티커 같은 거 막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동네의 구청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접수 메뉴를 찾아서 뭐 품목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고 결제하고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버릴 게 두 가지예요 침대 매트리스랑 의자 근데 보니까 매트리스는 싱글의 경우에는 7,000원 정도 그리고 뭐 퀸 사이즈면 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의 경우에는 한 3,000원 이거는 구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이거는 결제 후에 인쇄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인쇄가 힘들다 우리 집에 프린트가 없다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접수번호랑 배출자 주소를 쓰면은 써서 딱 붙이면은 됩니다 간편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데만 만 원이 넘게 드네요 맞아 이게 이게 진짜 고물상 같은 데 없나?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사설로 이렇게 수거해 주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약간씩 돈을 내고 비슷하게 내고 수거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버리는 데는 돈이 들죠 가전제품도 버리는데 그래서 뭔가 오늘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쓰레기인지 쓰레기가 저인지 모르는 그 정도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와 진짜 내 한 몸을 영위하는데 이 정도로 많은 물건들과 뭔가 배출물이 나오는구나 그냥 자동으로 어디선가 나오는 것 같아 오래 살게 되면 도대체 뭐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지? 맞아 맞아 싶었어요 나는 애니메이션으로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왜 막 토이스토리 같은 보면 장난감도 막 움직이고 막 이러느냐 집안에 쓰레기들이 막 자생하는 거야 생물체처럼 원식을 하고 집을 정정하고 있는 거 자홍동체로 하나 가장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간소하게 영화 한 편 때렸고요 영화? 어떤 거? 쿠인틴 타란틴의 여덟 번째 영화 헤이트풀 헤이트풀 에잇 됐습니다 세 시간짜리 네 두 시간에 40분 됐나? 응 세 시간이 왔나? 깁니다 재밌어요 그래요? 네 그 영화평을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평을 봤더니 아주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한 줄로 저수지의 장고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그동안 나왔던 이 타란티노 영화의 어떤 요소요소들이 잘 혼합되어 들어가 약간 서부극 느낌도 나면서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도 스릴러라기보다는 이제 범죄 추리 뭐 이런 것도 나면서 또 막 유혈 낭자하고 막 거기에 약간 만담이 있고요 오 네 재밌습니다 빨리 봐야 되는데 그 사무엘 잭슨의 아 이건 스포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 잭슨의 정말 핫 대사가 하나 있는데 뭐야 뭐야 그냥 이거는 뭐 어차피 영화 내용 모르시면 모를테니까 거기 기습 거세꾼이라는 기습 거세꾼? 기습 거세꾼 막 이러는데 아 궁금해 영어로는 무슨 표현이었을지 궁금해요 모르겠네 하여튼 아 훌륭합니다 그 올해 목표 잘 이루고 계십니까? 독서? 아 독서는 진짜 근근히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근근히 하고 있어요 근근히 아 진짜? 네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 21세기 차고 진짜 존나 어려워 왜냐면 그 개념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다가 제가 또 사실 국어 문학과 제가 뭐 경제학과나 이렇게 나왔으면 좀 그런 용어들이 좀 친근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저기 잘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목표였던 그 제 취미생활이기도 한 금연은 지금 일주일째 아 지속되고 있죠 이제 취미를 금연을 여러 번 했더니 일주일 정도는 그냥 해 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일주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저 궁금한 거 있네요 기사를 봤거든요 담배를 끊으면 생기는 여덟 가지 몸의 변화라고 아 뭡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네네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어 그거는 훨씬 일주일 밖에 없는데 3일 후면 호흡이 쉬어진다 아 근데 제가 완전 골초는 아니었거든요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담배 저도 완전 골초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좀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그럴 일이 있어서 좀 많이 피우면 약간 왜 가슴 답답한 거 알죠 그런 건 없죠 이제 당연히 근데 이거는 녹음을 하면 아는 게 편집을 할 때 못 가는 소리가 훨씬 덜 내요 아 그렇구나 3번 몸이 가벼워진다 그것도 모르겠네 혈액 속에 산소가 증가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아 좀 더 끊어봐야겠는데 4번 성육이 증가된다 아니 저는 밟에 피울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거는 나이를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사실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성육에 관심을 가져준다니 굉장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4가지 다 별로 안 맞네요 아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담배를 피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하루에 한갑을 안 되게 피는데 게다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원래 잘 안 피워요 나와야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내내 만약에 집에 있었다 그러면 그냥 안 피는 거야 이틀은 주택근무 하셔야겠다 건강을 그게 약간 뭐냐면 나는 습관으로 폈던 거지 그 대신 이제 저도 요새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면 확 땡기죠 아 진짜 약간 심호흡이 확 되니까 어 그러면서 하 하면서 담배 생각이 확 나는데 그런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아 최근에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될 거야 흐지저기 될 거는 가면 야 근데 진짜 없다님이 옆에 와서 이런 거 지켜보면 진짜 환장하시겠다 왜 왜 왜 어색함 플러스 부러움 부러워할 거야 네 아 그래서 저는 영화를 그렇게 네 봤습니다 영화 보고 세세했던 건 영화가 기니까 근데 또 극장은 주차장 그 제가 갔던 저기는 멀티플레스는 쇼핑센터하고 연계된 곳이었는데 어 왕순이 같죠? 네네네 아니 한 시간밖에 안 돼 주차 그게 아 웃기다 영화 한편 때로도 그래서 그 대신에 이거 주차비가 워낙 비싼데 주차 1시간 쿠폰을 천원에 팔아 아 그래서 2천원으로 2시간 끊으면 뭐 이제 내고 나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렇구나 그 주말에 보셨어요? 네 요새 주말 얼마인가요 그쪽은? 아 제가 예배를 안 해가지고 잘 맞았습니다 뭐야 이 소비 이게 소비한 거 맞아? 하지만 하지만 저기 그 공동생활비로 했기 때문에 아 네 단지 그 카드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돈이 나간 건 맞아요 얼마? 만 원 아니야? 그런가요? 주말에 한 만 원 하지 않습니까? 어 만 원 어 막 3D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네네네 진행자의 자세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 죄송하네요 그래서 다른 정보 소소하게 드릴게요 어 제가 그리고 한편으로 내부자들을 봤는데 디오리지널은 아니고 아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그 운동을 되게 헬스 같은 거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음 제가 옛날 지인이 그 자기가 다니는 헬스장에 이 백선생님이 어 운동 겁나 열심히 하신다 왜요? 그리고 헤이트풀8에 등장한 사무엘 잭슨 형도 이제 어느덧 이분도 48년생이에요 어머 어머 40년대에 무슨 일 있었나요? 68이에요? 올해 나이 올해 나이 잠깐만 16년 17년 우리 나이로 69이시네 이야 진짜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아 근데 사무엘 잭슨 형아는 머리가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어쩔 수 없어 머리가 하얗고 근데 너무 멋있어요 기습 거셋군 하여튼 아 이런 소소한 정보로 되시라고 아 백유진 선생님이 47년생 아 이런 소소한 정보 아니 영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일은 일은이신 나이 일은이신 배우가 그런 몸과 그런 얼굴과 네 그런 힘있는 연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쵸 오빠도 할 수 있어 나는 47년생이 아니겠어요 저는 83년생인걸요 네 네 소비간증 여기까지 네 미니멀하게 한번 와봤고요 네 저는 이쯤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소비간증 빨리 끝났으니까 오늘 되겠는데 하는 순간 소비 단신이 길어지면서 3시간 녹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더이상 안주하지 않고 바로 소비 단신을 질주하겠다 일단 넘어 질주하겠습니다 아 근래 소비 단신 중에 요새 좀 이번 한 주간 핫하죠 핫한 거 많았습니다 그렇죠 후다닥 한번 다루면서 가볼게요 네 저희가 오뚜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방송 때 오뚜기가 뭐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단순히 뭔가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마침 이런 게 나왔네요 그 오뚜기가 네 시식사원 1800여 명 전체를 전기지구를 고용했다는 착한 기업이라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소개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작년 12월 23일에 아 오뚜기 대단한 회사입니다 69년에 창립했어요 어머 69년에 창립했으니까 완전 그러니까 1세대는 아니죠 라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1세대는 3량? 뭐 그렇죠 뭐 그런 쪽이 있죠 어 카레나 이제 케찹이나 라면 이런 것들이 대표 제품이죠 오뚜기 하면 저희한테 가장 원래 각인되어 있던 건 산분요리죠 아 맞네 맞네 산분요리 산분요리 앤드 마요네즈 케첩 맞아 케첩 이거죠 사실 라면은 저희한테 오뚜기는 이제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쵸 왜냐면 농심이나 삼양이 워낙 꽉 잡고 있었으니까 2014년 기준 매출액이 약 2조 2천억 원으로 업계 2위입니다 매출액이 2조 2천억이면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지 않은 것 같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업계 2위요? 업계 2위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들은 3년 만에 6백가량 오른 오뚜기 주식을 황제주라고 부릅니다 6배? 근데 이제 오뚜기의 각광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면이 맛있는 라면들이 이제 대거 등장하고 진라면이 이제 그 류현진 선수가 LA다전에서 항상 한창 날릴 때 류현진 선수를 딱 투입하면서 진라면 매출이 순간 1위로 간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도 상승과 그리고 어떤 맛있는 라면 출시 진짬뽕 등등 하면서 거기에 일종의 제품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런 착한 기업이라는 소문까지 그러니까 완전 그 오뚜기하는 그 기업의 이미지 혹은 인지도가 요새처럼 좋을 때가 크고 아름다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의 지금 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800명의 그 시직사원을 전원 정규직 고용했다는 거는 정말 박수받아 맞다 한 이유이지만 만 네 왜냐하면 이거가 나오고 나서 막 그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이게 나오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 난 이제 갓뚜기 난 진라면만 먹겠다 오뚜기 산분 요리 뭐 짱이다 막 이렇게 거기에 작년 11월에 이제 오뚜기 함태호 명예회장이 복지재단에 315억 원어치 주식을 기부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파도 파도 계속 나오네 막 이런 느낌이 어때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훅 어떤 상대적 효과까지 있었던 게 그쵸 비슷한 시기에 두산 인프라 코어가 아이고 20대 사원 명태 소식 나오면서 일종의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더 우수해지는 네 두산이 그냥 확 후광을 그냥 자기 몸을 붙어가지고 그냥 빛나게 해줬지 그런데 여기서 다룬 것은 뭐였냐면요 이 단신에서 시사인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있잖아요 그 이거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제 일반인데도 접근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DART 주요 식품업체의 2015년 9월 기준 직원 현황을 한번 봤는데 네 아 재밌습니다 오뚜기 라면 경쟁업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삼양식품 비정규직이 없어요 어머 해태제가식품 삼립식품 전원정규직이에요 거기에 대상그룹 청정원이죠 시식사원 1,400명이 전원정규직이에요 농심계약직 사원은 18명이에요 어머 0.7% 풀무원 47명 5.9% 2015년 11월 기준 업계 1위인 CJ제일재당도 자회사인 CJMD1을 통해서 2,200여 명 시식사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을 하고 있다 되게 의아하네요 네 그래서 아니 이 식품업체가 제가 그동안 주구장창 이 식품 대비업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런 복지는 아니 뭐 근무 여건만큼은 정말 짱짱맨이었던가 정규직으로 이렇게 되는데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시식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착한 관행에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통념상에는 마트에서 시식해 주시는 분들 보면 당연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또 우리가 알바사이트 보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통념하고는 다르게 식품업체는 시식사원의 전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매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가 슈퍼에서 이런 것들을 사는 것보다 이제는 큰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는 경우가 거의 그렇죠 훨씬 많고 대부분의 이런 식품업체의 프로모션들이 그런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라면, 만두 그리고 그거를 각각의 어떤 매대에서 시식을 시켜주시면서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정말 왜냐하면 저는 지난주에 장을 보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인 덕분에 제품을 사게 됐어요 아 그래요? 두부를, 손두부를 아 두부를 아 두부 그거 진짜로 많이 아니 근데 정말 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제 구매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촉을 잘해서 해당 제품이 3배 가까이 팔린 적도 있다고 해요 그 시식사원분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정규직 시식사원을 고용하는 편이 이익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식품업계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난주 단신이었나 거기서도 말했잖아요 제품 간의 차이는 이제 크지 않아서 서비스의 영역이 커진다라고 그렇죠 제품 간의 차이는 정말 소소합니다 이거는 이걸로 자체로 마켓시어가 1, 20% 차이 나는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중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 있죠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되게 간격을 벌릴 수 있는 요소가 크다 보니까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시식사원은 기업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뜨기 외에도 대부분 기업이 오래전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뽑아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으로 무리를 빚었던 남양유업이 특이한 경우라고 하는데 여기 말 많았죠 2013년 당시에 여성 영업이 86%가 비정규직이었던 남양유업은 현재 같은 부문 비정규직을 5%대로 끌어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다 정규직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오뜨기 홍보팀 관계자는 인터뷰 요청에 시식사원 정규직 고용은 사실이지만 추가로 기사화되지는 원치는 않는다 그냥 회사 내부 방침이 그렇다 그래서 비정규직 빵명은 분명 의미 있는 수치이나 업계 관행에 맞서 오뜨기만 달성한 성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는 최근에 시식사원 1800여 명이 정규직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좀 약간 늦었던 거일 수도 있고 늦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걸 다루는 거는 뭐 오뜨기가 잘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오뜨기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업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업계를 보면서 다른 업계들이 배워야 될 가능성은 있겠죠 아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큰 분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사실 비정규직 그러니까 고용 불안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생산성 저하는 사실 기업에게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다른 데서도 막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계에서 그렇습니다 그 특히 뭔가 이거 꼭 배워야 할 업계가 왜 구몬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업계들 게다가 그 실제 또 많은 소소한 저기 또 업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시켜가지고 아 맞아요 노조도 못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보호도 못 받는 고용의 왠지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그럴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모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 촬영에 장소 섭외하시는 분께서 과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은 그 방송사 드라마 섭외로 진짜 오랜 기간을 해오신 건데 그냥 개인 사업자 같은 거였던 거죠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기 소속이나 마찬가지로 일을 해왔지만 어쨌든 관계가 그러했기 때문에 산재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아주 법의 사각지대 또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다음 단시는 한랄 인증 영품, 열풍입니다 중소기업의 노부는 한랄 인증 영품 한랄이 뭐죠? 한랄 그 이슬람, 율법에 맞는 음식이 맞게 만든 음식이죠 그래서 한랄 인증을 받은 음식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틈새시장인 것 같지만 전세계 무슬림 신도가 17억 명이에요 그리고 한랄 식품 시장 규모가 2013년 기준만 봐도 1조 2,920억 달러예요 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엄청 많아 진짜 한마디로 한 1,500조 이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식품 시장의 15.9%를 찾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이미 한랄 인증을 받고 수출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CJ제이 재단은 지난해 비비고 야채만두, 김순액 이런 거 중동에서 팔았고요 또 식품업체 줄줄이 나오죠 대상, 농심, 아워홈, 아워홈이 GS계열이었던가요 KGC, U304, 빙그레 등도 한랄 인증 받고 동남아나 중동시장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단히 멀진 않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그래서 중견 제과업체인 코스모스 제과 중소기업들도 이제 막 나타나고 있어요 한랄 인증 받고 과자들도 수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한랄 인증 단지 이런 거 만든다고 그러고 네, 네 그래서 난리던데요 네, 한랄 인증 단지를 전라다 쪽에 만들려고 했는데 되게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반대 소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왜? 그런 걸 많이 하면 일부 이제 개신교 단체나 다른 쪽에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서 네 테러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이게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아, 어렵습니다 보면은 뭐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무슬림분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제가 좀 아까 홈페이지 가서 절차를 보니까 굉장히 정말 내야 될 서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랄 인증 받는 거 간단한 일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우리 한 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슬람에 대해서 네 한랄에 대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그래서 뭐 아, 이거 뭐 반대 소명 운동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다음 단시는 길거리 음식의 진화 아, 이거 장난 아니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서울 명동의 음식 노점 거리에 꽃게다리 튀김도 있고요 꽃게튀김 반대편 노점에서는 가리비에 치즈를 얹어 가스토치로 직접 가열해 불맛을 낸 와,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선 석새불판의 쇠고기 스테이크에 와, 진짜 이러다가 진짜 참치 다닭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많이 사드시나, 진짜 관광객분들이 그렇지, 관광객분들도 많이 먹고요 아무래도 그러신가? 아, 저 이거 보면서 제가 오늘 본 또 다른 단신이 생각났는데 그 노량진에 정말 대단한 컵밥거리가 있잖아요 그 육교 밑에 맥도날드 앞에 거기가 이제 주변 상인들의 반대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그 컵밥거리를 좀 옮겼어요, 살짝 아, 그래요? 그 사거리 약간 길건너에 한 도보 한 그래, 한 10분 안쪽 10분 안쪽, 그러니까 좀 가까워 옮겼는데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왜냐면 사실 그 맥도날드 앞에 그 거리가 이제 그 고시학원이나 이제 그 학원에서 내려오면 바로였거든 2분 거리 그 2분 그러니까 나와서 잠깐 먹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왕복 15분 정도 그러니까 7분이면 걸어가는 거리이긴 하지만 5분 정도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왕복으로 따지면 십몇 분이 되면서 수험생한테 크죠? 확 멀어진 거죠 아, 확 멀죠 진짜? 그러면서 매출이 뭐 한 20%대까지 떨어진 데 게다가 또 요새 날이 추워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걸어가기 좀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에서 네 삼각김밥이나 이런 걸로 이제 때우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렇겠다 더 신기한 건 그렇다고 그 주변에 그러면 식당 있잖아요 네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컵밥이 글로 안 사먹게 되면서 그러면 식당에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경제 현상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경제나 이런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그 컵밥 거리 자체가 일종의 마중물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마중물 효과라고 그게 뭔가요? 그 우리 옛날에 우물 같은 데서 물 펄 때 이렇게 이렇게 끽끽끽 해가지고 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물을 좀 넣어야 되거든 아, 그래요? 그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을 좀 이렇게 넣어야 돼 그걸 마중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중물로 인해서 더 많은 물이 쏟아지게 할 수 있는 시작할 때 그런 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에피타이저 뭐 저 뭐 하여튼 근데 마중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컵밥 거리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시선도 쏠리고 주목도도 생기고 오히려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 구경오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오히려 주변 상권에도 효과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 인구 요동성 수체를 확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단순 문화적 효과가 됐던 그런 것 그러면서 그 주변의 식당가들도 오히려 컵밥 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게 크다기보다는 오히려 덕을 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에 쏠렸던 시선이 이쪽으로 완전 분산된다 거기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에 보면 컵밥 이런 거 굉장히 양 많고 맛있고 싸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해 보였기 때문에 바글바글하기도 했고 거기 워낙 유동인 것도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많이 그냥 죽었죠 근데 이게 또 무조건 안 좋기만 한 것이냐 왜냐하면 근데 너무 복잡하긴 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맥도날드 앞에 그 좁은 길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지나다니니까 사실 뭐 그거 뭔 효과고 뭐고 따라서 그거는 도저히 안전사고거나 그 복잡함이나 이런 불편함이 말도 못했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또 다시 불거지는 뭐 세금 같은 것들 그러니깐 얘기가 있어서 뭐 이거는 뭐 반드시 어느 한 쪽에 반드시 옳다 막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데 좀 궁금하네요 그 왜 요새는 그 서울시 그 정해진 뭐 통화는 파는 데 있지 않나요? 그 가게 같은 길거리 가게 점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제대로 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스트릿 푸드 그렇지 않으신데 아 스테이크 푸드 신촌이 그거 되게 잘해놨잖아요 지금 노점들 다 일종의 점포 같은 거 길 따라서 세워놔가지고 그렇구나 뭐 길거리에서 잘 사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길거리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예전에 대학 때 많이 먹었고 요새는 일부러 잘 안 먹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걸 너무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군밥 너무 좋아해서 땡기는 안 먹지 그냥 군밥 군밥 맨날 사 먹어요 볼 때마다 아 나 은행 은행 먹고 싶어 아 은행 진짜 저는 노량진 핫바 많이 먹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학창시절에 어 학창시절에 핫바를 많이 먹었다 아버지 너도 그렇게 왜 왜 머지 않았다 뭐가 30대 머지 않았어 대박 아니야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단신은 사실 단신이 아니라 장신이네 장신이죠 아 이거 대박 다음 카카오 카카오가 멜론 먹었죠 바로 로엔을 인수했습니다 1조 8천 7백억 규모 지분을 76.4% 1조 8천 7백억 원에 인수했다고 요거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좀 장타로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 카카오에 대한 건 많이 다뤘어요 생각보다 김기사에 김기사에 680몇억인가 700억에 산 거는 이제 유두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터넷은행 얘기도 했었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죠 카카오뱅크가 인가를 받았죠 거기다 우리나라 음원 서비스 1위 음악 컨텐츠 회사 카카오는 이걸로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유치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컨텐츠 업종 플랫폼 플랫폼 이쪽으로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카카오가 사람들 손에 들리는 스마트폰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애플이 2014년에 음악 서비스 업체 인쇄했잖아요 그때도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카카오가 애플 뮤직이 그쪽이야 워낙 전세계적으로 이제 대히트를 치고 있고 카카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 뭐야 그러면 이제는 카카오가 네이버이기나 막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달라요 왜냐면 네이버가 우리나라 데스크탑 PC에서 잡고 있는 그리고 포털 검색에서 잡고 있는 거를 다음이 카카오가 뺏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과연 카카오가 그걸 뺏으려고 이걸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스마트폰에 가장 큰 장악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카카오톡 아닙니까 이거 카카오톡에 대한 접속 그리고 카카오톡을 발판으로 한 접근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단순히 포털이 아니라 이제는 카카오톡 왜 카카오톡 아이디로 등록하기 졸라 편하잖아요 맞아 사실 그걸로 따지면 그동안에 멜론에 접근하지 못했거나 멜론을 좀 불편하게 썼던 사람들한테는 카카오톡 하나 열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맞아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카카오톡을 안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번호 저장하거나 그랬을 때 카톡 리스트에 없으니까 전화번호 잘못 알려줬냐고 그럴 정도로 장악력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장악력을 발판으로 카카오에서 이제 뭐 툭 뛰어서 은행 볼일 만약에 볼 수 있다고 쳐봐 그리고 이미 카카오페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음악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까지 나가다가 만약에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소설을 써보는 거지만 카카오톡이 카카오가 이러다가 네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를 하나 큰 걸 인수했다 했을 때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내가 마치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이나 그러면은 이 얼마나 거대한 현재도 작지만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마켓 플레이스 큰 거라도 하나 인수를 만약에 한다면 그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뭐 어쨌든 인터넷 은행까지 하기 때문에 왜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깔아야지만 서비스 있잖아요 그렇죠 멜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까지 처음부터 강력하게는 안 밀어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미 이미 멜론은 이미 멜론은 이용자 수도 음원서비스 1위 업체잖아요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 가입을 강요하진 않겠죠 없겠지만 또 뭔가 그거를 연동했을 때 더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아 진짜 저는 카카오택시 때문에 카카오톡 이용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카카오택시 진짜 편해요 가끔 집에서 늦었을 때 집에서 나서는 순간에 코를 걸어놓고 나가면 거의 비슷하게 독차가 택시가 어디에서 제 코를 받아서 오고 있는지가 나오니까 맞아요 카카오택시 블랙 타보셨어요? 블랙은 안 타보셔요 비싸니까 아 타봤어 어때요? 무슨 차가 오던가요? 세 번 타봤는데 두 번은 벤츠가 오고 한 번은 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는 그걸 왜 부른 거예요? 아 그 무슨 이벤트로 2만원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언제 써보겠나 그래서 상품권 알뜰하게 근데 근처에 있어요? 벤츠 택시가? 벤츠 택시 근처에 있어요 부르면 바로 그냥 금방금방 와 좋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비싼 차 타는구나 나 벤츠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진짜 승차감이 저는 얼마 전에 카카오택시 불러서 K7 타봤는데도 엄청 좋았는데 왜냐면 보통 택시들은 중형급이잖아요 K5, 소나타, SM5급인데 가끔 그랜저 택시나 K7 택시 같은 게 있어요 넓어 진짜? 하여튼 이 카카오의 어떤 행보는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가 하면 또 컨텐츠의 큰 서비스 하나가 서비스 하나가 불어닥치 조짐이죠 난리 났죠 네 다음 단신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한국에서 즐긴다 국내 서비스 한 달 무료 좋습니다 이거 졸래 공격적으로 이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 최대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업체인데 세계 가전 전시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CES 2016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 새로운 국가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넷플릭스 서비스 지역은 전세계 190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넷플릭스와 손잡으면 전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대단한 규모와 이거 깔아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깔아보셨어요 저는 깔았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컨텐츠를 모아주는 거죠 그거 이상의 아 근데 이게 세상 서비스 저도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들었고 아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찬량하시죠 아 그분은 미제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네 흥미주의자 네 아 무슨 드라마를 보다가 그 장면을 내가 멈추고 그걸 더 이상 안 봐 네 그 장면이 멈춘 순간에 어떤 그 장면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해당 장르를 추천하지 않는다던가 아 진짜? 굉장히 스마트한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아 맞아 그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몇 개 고르면은 그거랑 비슷한 걸 이렇게 해서 추천 서비스가 되긴 하는데 되게 스마트한 그 음악 플레이 네 근데 뭔가 왜 우리는 한국형 그 UI 같은 게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약간 좀 너무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런 게 있지 그런 거에 가장 거부감을 안 느끼는 분이잖아 그분이 직관적임 아 그분은 미국 대장에 굉장히 서운하셨죠 이 부분이 넷플릭스는 결과적으로 월정액 상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월정액 상품이고요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어가 기본 언어인데 한국어 어쨌든 추가됐고요 넷플릭스 월정액 요금제가 총 세 가지인데 베이직이 있어요 7.99달러 9,600원 스탠다드 12,000원 약 프리미엄이 11.99달러 약 14,400원인데 스탠다드 요금제부터는 HD 컨텐츠가 제공되고 프리미엄 14,400원 약 초고화진 UHD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기기 같은 거 두 개까지 가능하고 프리미엄은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지금 한국에 서비스 있는 넷플릭스는 종국에는 미국 넷플릭스 서비스와 거의 같은 규모의 컨텐츠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라고 계속 추가될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그 미제주의자에 따르면 다큐 부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네네네 저는 그분을 미제주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짝 빼주세요 뭐 안 들으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내가 말할 거야 어쨌든 지금 한 달 동안 무료라니까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저희가 미니멀리즘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간단히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사실 이렇게 월정액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무한대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단순히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좌판을 깔아놓고 하는 아주 아주 대규모 컨텐츠를 제작하는 오히려 많은 돈을 투자해서 HBO 같은 방송국에서 만드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드라마들은 정말 전 세계의 팬들을 갖고 있고 사실 그거는 이제 한 사람한테 한 10원 받아도 돼 그렇네 왜냐하면 한 편에 한 10원 받아도 10원 더 받겠지만 더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한 전 세계에서 1억 명 봤어 10원으로 10억이야 한 편에 그러니까 10원 더 받겠지 아마도 근데 이런 경우에 게다가 거기에 뭐 부수적인 부가적인 수익까지 하면 이렇게 아이의 자본이 많고 아이의 퀄리티를 높게 확 땡길 수 있고 돈이 정말 많은 제작사라면 그런 영화사라면 심지어 그러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거 사실 되게 저렴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컨텐츠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스트리밍 같은 그렇죠 인천의 음원 스트리밍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따졌을 때 뭐가 문제냐면 소규모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어떤 비주류 마이너한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 서비스에서 몇 명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내 컨텐츠만 보려면 5천 원 주고 보세요 하면은 누가 보니 그걸 짱짱한 거 이거 구조 자체가 완전 초울트라 규모의 경제가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제작의 다양성 자체가 굉장히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제 이게 이쪽에서 후 자막이랑 후보정 이런 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단가를 낮게 책정을 이거 엄청 번역하는 거 굉장히 단가를 본인 입장에서 나올 수 없는 가격에 책정을 해서 다른 회사에서 제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울트라 하여튼 사이즈 엄청 큰 이런 서비스 특히나 컨텐츠 유통과 관련된 이런 아까 그 멜론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이런 걸 만들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 자기 목소리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어디에 종속돼 있지 않았나 그쵸 이렇게 되면 컨텐츠 자체보다는 광고료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거에 종속되겠어요 또 근데 이게 좀 이게 또 마냥 또 그렇게도 하는 게 이게 약간 시대적인 흥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컨텐츠 자체의 공유는 굉장히 거의 흐리하게 하고 거기 거기에서 이제 그 이용자들의 많음을 이제 대상으로 뭔가 다른 이제 수익구조를 창출하나요 특히나 요새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약간 흐름이 그렇거든요 무료로 쓰게 하고 니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에 내 서비스를 많은 사람이 공짜로 이용하고 그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수익구조가 생기는 아 팟캐스트가 그렇죠 네 뭐 뭐 SNS도 그렇고 네 단순히 카카오톡이 그런 거잖아요 나 보면 아 유튜브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요게 과연 뭐 어떤 방향으로 갔지 또한 많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수비단 씨는 정말 오늘따라 굉장히 알찬 소식으로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정확히 있네요 이 타이밍국에서 저희는 광고를 하나 듣고 와야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야지 의미가 있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주셔야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좋다 우리 아키에게 빅그린 투 쓰리 샴푸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머리를 막 흔들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쓰시나요? 아 마침 이제 샴푸가 다 떨어져서 네 빅그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정말요? 믿음이 부족하네 이거 사내 여직원으로서 빅계 최초데 아니 한참 뭐 샘플 주셨을 때 있었잖아 그때 몇 개 받아가서 썼는데 몇 개니까 효과를 아 23일이 아니야 23일을 써야 되는데 네 한 이틀 쓰니까 내가 몰랐어 이틀 쓰면은 확실히 안 나타나 그치? 더 이렇게 야 담배를 일찍 끊어도 내가 지금 숨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콜랑 샴푸 성격이 증가 됐는지 모르는데 야 콜랑 샴푸 두 번 썼다고 지금 아니 그니까 너 원래 못 썼니 그러면 나? 난 항상 새로운 제품 아 이거 봐 정착을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가 맨날 아 새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거라고 야 니가 왜 맨날 샴푸로 바꿔서 썼겠니?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지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죠 바로 결국 빅그린인가? 정착해 선택과 집중 정착해라 예 23일 안에 안 좋아지면 바꿔준댄다 네 네 이런 PPL로 빅그린 투 쓰리 샴푸 광고 듣고 2주에 마켓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빅그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칼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 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네 방금 저희는 꽁트가 아니었어요 실제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 빅그린 샴푸에 대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네 리얼 스토리 묘 오랜만이다 금주에 마켓 소식입니다 으 금주에 제가 또 마켓 순회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마켓 브레인이죠 엔비 아 엔비 엔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써봐서 아는데 그렇죠 저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마켓이니까요 라이트미 도시락을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봤어요 라이트미 도시락은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제품일 텐데 어 이거 그냥 냉동 도시락 돌려 먹으면 네 바로 이거에 또 라이트미 도시락의 기본형 볶음밥 위에 반찬 이거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냉동 컵밥계에 최초로 도입된 아 그런가요 밥 위에 반찬 쌓기 신공을 이야 펼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동시에 같은 시간에 전자렌지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밥과 반찬이 고르게 익어야 된다 이거 진짜 그래 편의점 도시로 돌려보면 알잖아요 네 네 뭐는 차갑고 뭐는 있고 맞아 맞아 이거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위에 올려둔 반찬들이 뭐 저기 뭐 계란치즈 뭐 그 푸딩 같은 느낌의 그런 거라든가 이야 아니면은 저기 한 뭐 스테이크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어 어 굉장히 알토랑 같은 반찬이 올라가 있는 그거 정말 옛날에 어머니께서 숨겨서 이렇게 줬던 그렇죠 그런 걸 구현한 건가요 그 컵밥이 반찬 칸이 올라가 있는 거야 컵밥 위에 그 컵밥조차도 그냥 흰밥이 아니라 볶음밥이라는 거 이야 볶음밥 네 네 요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는 이거를 적극검중에서 제조시설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냉동식품이 변질 우려나 영양학적으로 냉장식품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드는 단가도 비쌀 수 있고요 우리가 왜 냉동식품 하면 그냥 싼 음식이라는 그게 있잖아 그렇죠 오래 뭐 냉동 돌려 막 이런 거 할 때 그 냉동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요 이거는 그 실험의 결과로 나온 건데 어 초저온에서 급속냉동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라이트민 도시락처럼 네 만들자마자 초저온에서 급속냉동한 식품은 냉장 상태로 5일간 보관된 식품과 비교했을 때 영양성분이 뒤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변질 우려 또한 더 적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냉동식품이 오히려 이런 그 초저온 급속냉동 제품이 냉장식품을 상회합니다 오 비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래요 그래서 미국 프랑스에서 1인 가구나 이런 데서 저기 한 2명 사는 정도 하는 거에서는 바쁘게 사는 사람들한테 네 냉동식품이 더 가까운 걸 굉장히 받고 있죠 왜냐하면 한 번에 쟁여놓고 아 그렇죠 꺼내서 돌려먹으면 되니까 어 편리하니까 네 그리고 네 엄청 갓한 밥처럼 그냥 김이 모락모락 넘게 아 맞아 맞아 바로 막 그러면은 아 그리고 보니까 요새는 밥 같은 거 해놓고 한 김 시켜서 바로 올리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칼로리도 10%인가 그 정도 떨어져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다음에 AS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는 사실 신제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월 첫째 주였던 데다가 1월 둘째 주 이후로 신제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AS 소식 중에 아임닭 저희 또 이제 청취자 선물을 제공해 주시는 훌륭한 아임닭 닭가슴살 큐브 겁내 부드러운 버섯 야채 불고기맛과 청양고추맛이 추구되었습니다 오 청양고추맛 땡기네요 맛있겠다 네 요거는 아주 졸라 부드럽고 촉촉하잖아요 그 닭가슴살 큐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앰푸드의 건강 잡곡이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제 설이다 이거죠 아 그리고 신지수산 전복 세트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오 이 전복은 정말 양식이지만 자연산 같은 아 근데 이 전복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빌리지 캔들에서 판매하는 캔들 워머의 가격이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아마 뭐 언젠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 뉴페이스하고 같이 이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궁금하네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많이 좀 들어왔나요? 아 네 오 흡족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나중에 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마켓 소식은 정말 여기까지고요 아 이 굉장히 기록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입니다 네 대략 제가 시작한 거 자투리 다 빼면 60분 만에 봉코더에 진입했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한 일인가요?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여기서 1시간 40분 지납니다 아니 대체 뭐 한 거야? 봉코너까지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40분 걸릴 때도 있어요 이거는 기록적인데 이거 아 참 오늘 기록적인 날인데 그러니까 항상 오이스러가 넋이 나가면 언니 커피 하나만 주세요 온몸의 전위를 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딱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 커피 한 잔 받아온 다음에 아 좋습니다 이제 본 코너죠 아키와 함께하는 미니멀리즘 전도사 왔습니다 네네 그 간증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의 스타 K 다시 2회에서 계속됩니다 커밍순 클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